수석 연휴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을 지속적으로 팔아치웠죠 코스피 시장에서는 6거래일 연속 코스닥 시장에서는 무려 10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지수 상위 종목인 반도체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28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현황인데 딱 봐도 2차 전지 셀 업체들 그리고 반도체 특히나 코스닥에서는 이 반도체 주식을 많이 팔아치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2차 전지를 매도했다고 해서 모든 종목을 다 판 것은 아닙니다 사드린 종목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폭 순매수를 기록을 했는데 지난주 2차 전지 주식이 크게 하락한 이유는 특정 증권사에서 양극재 판가가 너무나 하락해서 3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 그런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양극재 판가 하락 이슈에 실적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밸류체인을 지었기 때문에 특히나 에코프로 트레어즈 상장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선택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특이나 금리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 셧당 우려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결과인데요 그럼에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드린 종목이 있습니다 6일 연휴라는 공백기간을 감수하고서라도 외국인이 사드린 종목이라면 연휴 이후인 10월부터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하는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떤 기업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업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자동차와 철광, 통신 쪽을 많이 사드렸습니다 딱 봐도 코스피 시장에서 비주류,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 종목들을 많이 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30%나 사드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자동차라고 한다면 딱 봐도 현대기아 밖에 없죠 특히 기아를 많이 샀습니다 기아가 코스피 순매수 1위입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 자동차 업체들 주가가 최근에 별로 좋지 못했죠 미국에서도 포드나 GM이 주가가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적은 나쁘지가 않아요 적당히 잘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짐으로 인해서 현재 추정 PER이 3.5배입니다 정말 돈이 있다면 그냥 기업을 인수하고 싶을 만큼 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게다가 주당 배당금이 올해 한 5천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주가 수준에서 6%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상황에서 배당주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의 배당 수익률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단 연휴가 시작되자마자 리콜 이슈가 떴죠 미국에서 330만대 현대기아차 차량의 엔진 결함 리콜 이슈가 떴습니다 이 부분이 연휴 이후의 흐름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통신도 많이 샀는데 통신하면 SKT, KT, LG유플러스 이런 기업들 있죠 SK를 많이 샀고 KT를 그 다음으로 샀습니다 이 역시 기아와 마찬가지로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 매수한 것이 아니냐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 셧다운 이슈 금리가 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러한 매크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간 뭔가 주도주 역할을 했던 반도체나 AI 이런 고퍼주들은 조정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 그나마 좀 하락장애 안전판이라고 볼 수 있는 배당주 쪽에 매수를 돌렸다 특히나 가을 찬바람이 슬슬 최근에 불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생각나는 것이 배당주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결산 법인이 많고 연말에 딱 한 번 배당 공시를 하는 만큼 배당주를 하락장애 대안처를 찾아서 투자를 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의료기기 제약과 바이오 섹터를 많이 샀습니다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업적을 골고루 사는 것이 아니라 루닛 한 주만 많이 샀습니다 루닛이 코스닥 순매수 1위입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일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이 확정된 날 하루에만 5만 7천 주 외주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00억이 조금 넘는데 그 뒤로부터는 5일 연속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벤트 드리븐을 노린 것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루닛이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낮게 책정이 되면 루닛을 좋게 보는 세력 같은 경우에는 싸게 물량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약과 바이오 섹터도 많이 사들였는데 페트론 상당히 많이 샀더라고요 여기가 비만 당뇨치료제 관련 기술 수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이죠 전반적으로 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아무래도 루닛은 특정 케이스니까 제외를 한다 하더라도 약간 좀 경기 방어조 중심으로 사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는지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주 376억 원어치를 순매수해서 코스피 2위에 해당이 됩니다 앞서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어떤 섹터를 많이 사들였는지 2위가 철강과 광물이었습니다 바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집중적으로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상사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데 에너지 쪽에서는 LNG 발전 사업 그 다음에 상사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무역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데 이 전기차 구동 관련 부품 이런 것도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철강 소재 이런 것도 취급을 합니다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12% 상사가 88%인데 영업이익 비중은 거의 비슷하거나 에너지가 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상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 무역업이기 때문에 마진이 좀 박해요 반면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예전부터 꾸준히 투자했던 에너지 발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미얀마 가스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성공적으로 뭔가 에너지 생산이 잘 된다고 한다면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 에너지 사업입니다 신한증권에 따르면 3분기 영업이익이 75%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쪽에서 이익 증가가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투자 회수기에 돌입한 미얀마 가스전에서 계속해서 이익 호조가 발생하고 있고 발전 수요 증가에 따른 가동률도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가스전 개발뿐만 아니라 국내 발전 사업자와 연계한 LNG 터미널 등을 증설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 로우 전쟁으로 인해서 이 에너지 패권 다툼 이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예전에 투자했던 이 위얀마를 시작으로 해서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이 에너지의 헤네게 모니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 LNG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나 LNG 같은 경우에는 유럽 텍서노미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탄소 외출이 거의 없다 그래서 이 LNG 역시 앞으로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개발 현황을 좀 더 살펴보면 지난해 호주 세넥스 에너지를 인수를 했습니다 지분 50.1%를 사들였고요 이를 통해서 호주 최대 전력 생산 업체인 H1 등과 천연가스 공급 계약을 맺고 2025년부터 최대 10년간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B2B 거래처도 잘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가적으로 상사 부문에서는 2차전지 소재 조달 분야 이쪽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퓨처엠 2차전지 수직 계열화 그룹사가 바로 포스코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소재를 조달하는 무역업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리튬이라든지 핵심 광물 확보가 중요한 경쟁력으로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와 관련된 수요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기업은요 바로 SK텔레콤입니다 앞서서 통신 쪽 많이 사들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주 278억 원어치를 매수를 해서 코스피 상위의 해담이 됩니다 SKT, KT 이런 기업들을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를 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크로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하방이 단단한 배당주 쪽으로 매수세가 쏠리는 것이 아니냐 게다가 가을부터 보면 배당주가 좀 강세를 보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매수를 했는데 유독 SKT를 많이 산 이유는 최근에 강화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이죠 주주환원 이익 규모를 최대 9천억 원 정도 종전에 비해서 25% 상향 조정했고요 주가가 낮은 경우에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갑할 예정이고 아닐 경우 주가가 어느 정도 견조하다라고 한 상황에서는 배당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 공표를 했습니다 이후 외국인의 수급이 전반적으로 유입되는 모양새예요 그리고 10월부터 이제 3분기 발표 시즌인데 EPS 추정치도 거기에 맞춰서 점차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매크로 불확실성 때문에 특히나 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좀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간 주식들이 많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확실한 실적을 보여주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면 매수세가 유입될 수가 있겠죠 지난 8월 13일 AI 개발업체인 미국 엔트로빅과 파트너십을 맺기도 하고 여기에다 1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거대 언어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신 3사 중에서 SKT가 가장 적극적으로 AI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어요 지난 26일에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AI 투자 비중을 기존 12%에서 향후 5년간 33%로 3배가량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관련 매출 비중도 2022년에는 9%인데 2028년에는 36%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포부를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통신사들이 계속해서 신사업에 투자를 하고 예전에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이런 걸 투자를 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실적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이것 때문에 멀티플이 올라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잘 된다고 한다면 멀티플이 달라질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배당 투자 매력 주주환원 정책 매력의 매수세가 몰리는데 장기적으로 만약에 AI 쪽에서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멀티플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은요 바로 KINX입니다 이 기업은 다소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스몰캡이에요 외국인 투자자가 지난주 46억 원어치를 순매수로 했는데 코스닥 9위에 해당이 됩니다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죠 그리고 IX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국내 유일의 중립적 IX 사업자다 라는 타이틀이 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넷플릭스, 구글, 네이버 등은 CP, 콘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합니다 이들은 ISP,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통신 3사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으로부터 회선을 받아서 사업을 하죠 근데 유저는 KT에 가입을 했는데 만약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SK 브로드밴드 회선을 쓴다 라고 한다면 서로 유저와 서비스 프로바이더 간 ISP가 다르죠 이런 ISP를 연동시켜주는 경로가 바로 IX다 통신 3사 같은 경우에는 IX 역할도 해요 하지만 레이어 3망을 보유하고 있어서 라우터를 통해서 자사망을 거치도록 해서 비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KINX는 중립적 IS로 레이어 2 스위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자사망을 거치도록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유일의 IX라고 하고 이 매력 때문에 우리나라와 연동하려고 하는 글로벌 업체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INX가 소리 없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요 17년간 단 한 번의 역성장 없이 매출액이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의 관심을 그렇게 못 받는 이유는 IR의 소각적인 측면도 있는데 매출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2차전지처럼 몇십 프로씩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 두 자릿수 한 자릿수씩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의 성장률을 보면 18.7%입니다 특히 어느 분야에서 그렇게 증랄을 하고 있냐면 IX는 그냥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최근에는 IDC 데이터 센터 쪽 매출액이 크게 올라오고 있어요 상반기 매출이 7%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6% 증가를 했는데 이 매출 성장률이 캐파가 지금 풀 캐파라서 두 자릿수가 안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더 성장할 수가 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과천 IDC 센터를 지금 짓고 있는데 2024년에 완공이 됩니다 이게 1600억을 집행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기존 캐파의 3배입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의 IDC가 공급이 제한이 된 상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부터 좀 딸리긴 했는데 작년에 SKCNC 화재 사건으로 일명 카카오톡 먹통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때부터 ISB들이 데이터 센터 이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쇼티지 상황이다 그래서 원래 신규 IDC 센터가 100% 가동을 목표로 한 시점이 2027년입니다 완공 연도인 2024년에는 한 30% 정도 가동률이 그 정도 달성할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주가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마어마한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강가상합비가 많이 발생하겠죠 한 70억에서 100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가동률이 30%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익이 좀 깎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주가가 사실 부진했는데 최근에 신한증권에서 아니다 2013년에 가동률 30%가 아니라 거의 100%에 다달할 수가 있다 그 이유가 최근에 입주 의향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니까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캐파보다 훨씬 더 넘어섰다 빠르게 가동률이 상승할 수 있다 라는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최근에 이렇게 매수세가 올리면서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PR이 14배예요 근데 내년에 이익 증가 감안시 한 10배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연휴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인 그런 주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전반적으로는 시가총의 큰 주식들 각 시장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2차전지를 활아치우고 안정적인 배당주를 많이 선택을 했다 아무래도 찬바람이 부는 가을 게다가 매크로 불확실성 때문에 하방이 좀 막혀있는 그런 주식들을 선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와 상관없이 약간 턴어라운드 중 그런 실적주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10월 실적도 잘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0월 실적 시즌이 연휴 끝나면 시작되는 만큼 지금 매크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실적이 뭔가 좋지 않은데 기대감으로 가는 주식들은 급나갈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실적 허전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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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